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정신 살짝 나가버린 그런 사연 가지고 왔어요. 일단 봅시다. 제목 우리 딸이 자기 아픈 딸이랑 같이 안 놀아준다며 이건 무조건 학폭이라고 하는 미친 여자. 예 그래요. 저도 변호사 선임합니다. 덤벼! 원제 학폭위 신청하겠다고 협박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죠. 지난 3월 중순 어느 평일 학교를 다녀온 저희 딸아이가 엄마 엄마 이러면서 어떤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꽁꽁아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같은 반 친구의 엄마가 학교 시간에 학교로 찾아왔고 저희 딸한테 니가 꽁꽁이냐? 이 번호 니네 엄마한테 꼭 드려라? 이래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같은 반 친구 엄마라고? 뭐 다른 말은 없었고?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말은 없고 그냥 반드시 꼭 전해라.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아니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연락처를 주지? 좀 황당했죠. 근데 의아한 마음이 더 커서 일단은 연락을 해봤어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 실례합니다. 저는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한테 들으니까 꼭 연락을 달라 하셨다고요?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이랬는데 에?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막 흥분한 상태로 거기다가 다짜고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할게요. 대충 뭐라고 했냐면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 그쪽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에 지장이 너무나 많아요. 등교 전부터 울고 학교 마치고 올 때도 울면서 온다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울면서 자고 잠꼬대도 울어 제낀다고 제낀다는 그 엄마의 표현입니다. 등등등. 막 고함 비슷하게 다다다 쏘는데 이게요. 누가 들으면 일진한테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 그 자체인 거야. 아니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인 제가 제 자식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희 딸 타고난 상품 자체가 너무나 착한 아이고 엄마 아빠인 저희도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교육 절대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저희 아이가 잘못을 한 거라면 만약 그쪽 아이를 괴롭힌 거라면 이거는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아이가 그쪽 아이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이러면서 아주 조심스레 물어봤거든요. 막 구구절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해대는데 결론은 이거야.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야 지금 이 여자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농담이 아니고 순간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괴롭힌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지 딸이랑 안 놀아준다고. 만약 이게 초면만 아니었으면 언성 정도는 높아졌을 거예요. 고함 지을 뻔했어요. 여하튼 그거 서로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거기다 이제 막 새학년 올라온 거고 그러니 애들이 서로를 잘 모를 테니까 차차 알아가면 되겠죠. 물론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막말을 했다거나 어떤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든 거라면 당연히 아이 교육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도 같이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렇게 말한 뒤 그냥 끊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희 아이한테 천천히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작년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같이 놀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부담스러워 멀리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됐었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일단 그 아이는 몸이 되게 안 좋다고 해요. 심장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매사에 배려받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해야 하는 일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그 병을 핑계로 다른 친구들에게 전가하면서 저희 딸을 포함해 가깝게 지내던 여러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가를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대신 혼난 적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애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항상 늘 언제나 그 친구 병이야기로 주제가 바뀌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관종 느낌이니까 그렇게 끝나게 되니까 같이 노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지가 주인공이 돼야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좀 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미래의 꿈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직업 같은 대화를 나눌 때 그래 너희는 좋겠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야 이런 소리하고 또 누군가 수영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 나는 심장이 안 좋아서 물에는 절대 못 들어가 집에서 반신욕하는 것도 큰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런 소리하고 또 점심 먹고 소화시킨다고 운동장에 산책하러 나가면 나는 몸이 이래가지고 흙먼지 날리는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니들이 내 친구냐? 등등등 학교에 있는 내내 이런 언행들을 했으며 이거 말고도 학교를 하면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바로 집에 가고요 다른 친구들끼리 간혹 놀러를 다니거나 휴일에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학교에서 몇 번이나 난리를 쳤대요 나는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데 왜 니들끼리만 모여 노는 거야? 니들이 친구야? 이런 소리요 여하튼 그러는 중 친구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갔고 이번에 학년이 새로 올라가면서 딸과 같은 반이 됐는데 저희 딸도 이번에는 1학년 때처럼 지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노는 무리를 달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1학년 때 반이 달라가지고 전혀 안 친했던 친구들과 어울린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그 무리에 끼워달라고 했나봐요 그런데 친하진 않아도 어떤 아이인지 다 아니까 결국 저희 아이 무리 중에 성격이 좀 강한 아이 한 명이 야 친구는 무조건 하자고 해서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너 맨날 아프다는 걸 무기삼아 가지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데 그게 친구냐? 친구 아니야? 우린 너랑 친구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잘라버렸나 봅니다 게다가 요즘은 학급당 인원수가 워낙에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완전 소외가 됐고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결국 그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전화한 거 빼고 그 이후로 몇 통이나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저한테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이겁니다 이 여자 아무래도 이번에 학폭위를 신청해가지고 열 것 같아요 이게 된다는 거 자체가 웃긴데 될 것 같긴 합니다 신청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요 무슨 수를 싸서라도 학폭위를 열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너희 집에 불똥 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랑 잘 놀아주게끔 가정교육을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만약 진짜로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저는 그냥 변호사 사업을 가지고 제대로 싸울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감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 노림수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많이 불안해요 미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담임선생이랑 제대로 다시 이야기해 볼 거긴 한데 저번에 통화했을 때 느낌은 그래 어쨌든 같은 반 친구니까 서로 서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소리만 헤대서 큰 기대는 못하겠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애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보면 진짜 99% 확률로 또라이더라고 세상 모든 아픈 애들 성격이 저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또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고생하고 속상한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부모면 아이 몸뚱이만 케어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케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게 집단 왕따 따돌림도 아니고 같은 반 그부들 그 개개인이 어우 쟤는 성격이 개빠가지고 같이 못 놀겠다 이러면서 절레절레 하는 건데 뭔 확 포기야 애미 애비라도 좀 멀쩡하면 아이가 크면서 저 성질머리 고칠 확률이 돼도 있을 텐데 이건 아니지 쟤는 부모부터 이미 저 지경이라 아예 그냥 끌렀어 끝났어 대댓글 그렇죠 자식이 괜히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끌 끌 끌 2번 이야 이제는 뭐 그냥 단순히 놀아주지 않는 것도 학폭이라고 설치는 시대가 왔구만 미치겠다 끌 끌 끌 끌 3번 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학폭이 열어보라고 해요 진상조사 다 하면 이제 완전 왕따될 겁니다 저렇게까지 감정상하면 아무도 안 놀아줄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 4번 이거 오히려 쓴이 내가 학폭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몸 안 좋다는 걸로 친구들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짓 쫄딱으로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거기다 쓴이 딸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난리치는데 이거는 걔가 가해자죠 그러니 쓴이도 학폭이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5번 이거는 쓴이 아이만 안 노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안 노는 그러니까 왕따 상황 아닌가요? 어? 이거 왕따잖아 내 댓글 이거는 왕따가 아니고요 그냥 모든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면 놀기 싫어할 만한 아이 같은데요 뭐 그지 같아도 의무적으로 놀아줘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6번 지금 보니까 거의 모든 댓글에 반대를 누르는 사람이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우씨 소름돋아 여하튼 저 아이는 지팔 직권인 것 같은데요 뭔 아픈 걸 무기로 휘두르면 관종 짓거리를 한다 솔직히 지 스스로 따돌린 땅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니 아이 인상 교육이나 시키지 뭔 학폭이를 열겠다는 거야 진짜로 지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거 분명 학폭이 때 역으로 탈탈탈 털리고 전학 갈 것 같은데 7번 이거요 직접 겪어보면 정말 살인 충동까지 느껴집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약 3년 동안 어떤 아픈 아이의 돌봄당당으로 있었는데요 이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주니까 딸도 아니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애가 엉엉 울더라고 선생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담당 절대 안 바꿔주고 20kg도 안 나가던 왜소한 우리 애한테만 시키니까 결국 저희 남편이 완전 빡 돌아서 학교로 쳐들어갔어요 아니 우리 애도 약한 체질인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니까 선생말이 그 애를 챙겨주기는 커녕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긴 아무리 신체가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성격이 안한 무인이니까 그런 애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1학년 때 착한 저희 아들이 못 모르고 몇 번 챙겨주니까 그대로 그냥 담당이 돼버린 거죠 야하튼 앞으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면 교육청이 찾아가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런 미친 그 아이 부모가 바로 쫓아와가지고 항의하고 우리 남편보다 더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 전학을 가되군요 야하튼 그래서 아이 교육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나 이유도 없이 먼저 잘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요 정말입니다 자기들 편하려고 어린애를 굴리는 선생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 쓴이도 할 말을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세요 겁낼 거 하나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배려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무기로 휘두르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참 때릴 수도 없고 진짜 그지 같네 아무튼 이거 뒷이야기가 좀 더 있으니까 가져오겠습니다 2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라요 3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